다행히 말이야 뒤를 안 먹었어여 엘 위 하이팀 미거스 화이팅 둘 셋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위걸스 랩터 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 이유입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위고랑 핫빛이라는 노래인데요. 핫빛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들을 향한 두근두근 거림을 담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되게 귀여운 노래였는데요. 노래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라이드라는 곡인데요. 저희 2집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이에요. 네 라이드라는 곡은 여행을 주제로 한 곡인데요. 여러분 다같이 저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담은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네. 네. 씨뜻한 Search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까 말씀드ions CDC 영상에서 저희 2집 타이틀을 하겠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마트 타이틀곡 Ride라는 노래인데요. 어 계절 상관없이 여행 다는 느낌이 들 만큼 신나는 노래면 혹시 여러분들 춥다고 웅크려 계시지 마시고 함께 잘 들으셨나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다음 들려드릴 곡은 헬로 크리스마스? 어떻게 아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연말 분위기 물씬 따뜻하게 느끼시라고 저희가 위걸슨 표 캐롤 헬로 크리스마스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은 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야 생일 뭐 축하해? 2월 21쯤? 유우 화이팅!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위걸스의 헬로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였는데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유우 화이팅! SOL 행복신전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포터전과 많은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SNS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SOL 을아차차 댄스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대석 대석 해주시면 저희도 힘나서 을아차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아 네! 유우 화이팅! 우아차차차 우아차차 차차 우아차차 에스토리 좋은 기운이니까 은혜 찾자 되게 귀여운 율동이었죠? 네 좋았어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지막 곡이에요 아쉬워요 타임 투고라는 노래인데요 이 집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굉장히 신나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수 칠 구간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럼 같이 박수치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임 투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리우 할 수 수고했어 지금까지 리우 할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우 할 수 수고했어 모 gr Shadow 김egtראל 경협이 goggles 어제 많이 보면서 itting